자 이행기체는 교재에 있는거 정리를 해 드렸는데 앞에서 다 한거기 때문에 그냥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구요 이행기체 출력할 때 문자를 이어 붙이기 문자를 이어 붙이기 해당된 것은 이제 플러스 이골 써야 합니다 뭐 이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구요 나머지 해당되는 것은 뭐 달러 중간에 열고 중간에 열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하고 예 여기다가 문자를 이어 붙이기를 써서 사용하시려면 뭐 이 번 입니다 스텝 플러스 이골을 이렇게 붙여서 문자를 붙이기 써라 몇번 이런식으로 해서 번호니까 몇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런식으로 써라 그 이행기체에서는 그냥 플러스 쓰시면 산술연산으로만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이골 써가지고 이어 붙이기 문자를 이어 붙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글링 한번 해 보셨구요 그 지금은 요거는 이제 지금 할게 아니라서 예 나중에 필요하면 하시구요 아니면 이행기체를 두번 쓰시면 됩니다 한번 두번 써 가지고 계속 출력출력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결과만 잘 나오면 되지 코디 어찌됐든 아시겠죠 어찌됐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쓰시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jstl 을 쓰시려면 라이브러리 필요해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톰캣 10 버전에서는 자카르타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구요 그 톰캣 9 버전 이하에서는 그 자바 이쪽에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그 자바 자바의 선컴의 자바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세요 필요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가 서로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틀려집니다 아시겠죠 그 요거는 자바를 쓸 때에 그 자바 선택할 때에 쓰는 요거에서 여기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짜져 있는 프로그램이 자바 기준으로 짜져 있다 얘기에요 자바 기준 패키지가 자바로 된 패키지로 시작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자카르타인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게 자카르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등록한 것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맨 앞에 자카르타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자바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코드가 서로 틀리는데 저는 이제 자바를 선택할 때에 그 자카르타 거를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에서 쓰지 않고 있어요 톰캣 9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바에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할 때에 요거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예를 전부 다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중간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자카르타 도 있고 자바도 있고 자카르타 도 있고 자바도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된 라이브러리가 JSTL 과 스탠다드 다운받은 건데요 다운받을 때에 그 사이트 쪽에 이제 진행을 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사이트는 톰캣 아파치 톰캣 쪽에 있는 거 사이트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받으세요 라고 돼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운로드 하는 게 343페이지 나와 있죠 저희가 보는 거는 그 JSP 그 백견 백견 불효 1타 그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치는 게 낫다 JSP and Sublate 로드북에서 나온 거 교재로 하고 있고요 제가 교재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제 교재에 알려달라는 사람이 좀 많아 가지고 이 영상 보시는 분이 다른 게 다른 분들이 영상 보는데 이게 학생들은 아닌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교재 뭘 쓰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그 스프링 교재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JSP 교재는 잘 안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저희가 자카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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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치.ORG 자카르타. 아파치.ORG 여기 가셔 가지고 이제 하셔라 이런 얘기고요 맨 끝에서 여기 뭐 저희가 탭 라이브러리스 태그로 태그라이브러리스 태그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라 얘가 지금 통켓 아파치에요 사실은 통켓 아파치 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치 스탠다드 태그라이브러리 JSP 스택 라이브러리 JSP 스택 라이브러리 JSP 스택 라이브러리 둘 다 동일한 데 갈 것 같은데 저희 버전이 1.1, 1.0, 1.1, 1.2 돼 있는 이거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거 포함이 돼 있는 얘가 포함이 돼 있는 거를 쓰는데 그 런 타임먼트에서 서브러리스 해당되는 거나 뭐 JSP 버전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1.1 정도 선택해라 그래서 다운로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소스가 있고 소스가 있고 바이너리가 있는데 바이너리 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받아야 될 거는 여기서는 압축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zip 파일을 받으시면 되죠 zip 이렇게 해서 태그라이브러리 스탠다드 1.1.2 이렇게 받아라 그래서 이제 버전에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 여기 두 가지 파일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얘를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면 그 두 가지 파일이 나오는데 jst1.자르와 standard.자르가 나옵니다 두 개 파일이 두 개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이너맵 프로젝트에 엘라비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인식시켜서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시했죠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얘를 그 이쪽에 프리픽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보통 C를 사용하시고요 코하기 때문에 코아루 데이 있어서 앞에 걸쳐서 C로 사용합니다 프리픽스 C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URI가 네임스페이스와 같습니다 네임스페이스니까 공간이에요 공간 그 공간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을 막 짜놨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은 요거를 쓰려면 요거를 이렇게 인식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선택하시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자카타에 있는 다른 걸 선택하시면 다른 곳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쓰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URI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다 틀려진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보실 때 URI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저랑 동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오류가 나거나 코드를 입력하다가 오류가 나거나 이러시면 아 저거는 선생님이랑 URI가 틀리고 네임스페이스 쪽에 틀리구나 라고 보시고 이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